안녕하세요. 즐거운 수동태. 수동태가 손짓을 합니다. 자, 수동태의 세계로 가시죠. 수동태란 뭘까요? 문장의 주어가 b, bp라는 동사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동사라는 화살의 관역, 즉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어가 동사의 목표물인 것입니다. b 플러스 bp라는 동사가 주어를 향한 것입니다. I am loved by him. The window was broken by him. 나에게 사랑이 온 것입니다. 창문에게 돌이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부셔졌겠죠. 수동태가 있다. 그것은 즉 pp. 그게 타동사였던 것입니다. 타동사다. 그것은 수동태 bpp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동사는 동사의 행위가 물질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타동사는 즉 물질이나 사람이 뒤에 오는 것입니다. 자, bpp. b는 am, are, is, was, were, be, being, being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바뀌겠죠? 자, 능동태란 글은 뭘까요? 능동태라는 것은 동사라는 화살이 문장 뒤 사람, 사물에게 화살이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bpp로 동사가 문장의 주어에게 화살이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능동태는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고,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겠죠. 예문을 보시죠. he broke the window. 자,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를 볼까요? the window was broken by him. 창문이 부셔졌던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그가 창문을 깼었던 것입니다. 즉, 수동태는 문장의 주어가 사랑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동사라는 화살이 주어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능동태의 문장을 어떻게 수동태로 바꾸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화살의 목표물이 목적어라고 한다면 목적어, 대상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주어의 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어의 자리로 이동했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장의 의미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제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표물의 위치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화살의 목표물, 관역도 달리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주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꼭 형식의 예를 갖춰야 합니다. 시제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어가 주어로 왔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이면 단수에 걸맞는, 복수이면 복수에 걸맞는 비동사를 써줘야 됩니다. 또 거기에 저동사가 있으면 저동사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꼭 주어에 걸맞게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문장 뒤로 갔을 때는 바이를 써주고 명사를 써줍니다. 대명사일 때는 바이 플러스 목적격으로 꼭 써줍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능동태라는 것은 동사라는 화살이 관역을 향해, 즉 목표물을 향해, 즉 목적어를 향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수동태는 BPP라는 형태를 빌어 화살의 관역이 주어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B는 M, R, 이즈, 워즈, 워, 비, 빙, 빈이 있습니다. 예를 보시죠. 데이가 바이, 데므로 갔습니다. 바이 붙여주고 목적격을 써줍니다.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격을 써준다는 거 아시죠? 자, 모르시면 꼭 기억해 두십시오. 더 윈도우가 어쨌습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왔습니다. 자, 능동 문장에서는 브로크가 윈도우로 향하고 있죠. 깨버린다는 거죠. 부숴버린다는 거. 자, 수동 문장에서는 윈도우가 부숴진다는 것이죠. 이미 대상이 됐다는 것이요. 브로크의 화살이 윈도우로 왔죠. 가슴 아프죠. 그럼 형식에 따른 수동태를 보겠습니다. 수동태로 바뀐다는 것은 타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사형식을 보시죠. 사형식은 주어, 동사, 사람, 사물, 간접목적어, 직전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형식에는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화살에 관역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먹어봐야 맛을 알죠.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자, 간접목적어와 직전목적어, 사람과 사물이 수동태가 다 가능한 것은 give,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teach,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가르치다, send,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보내다, tell,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말하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옐문을 보시죠. she teaches us science. we are taught science by her. 자, 그럼 또 사이언스가 직접 목적어니까 주어로 올 수 있겠죠. science is taught to us by her. 자, 그런데 사물만, 직접 목적어만 수동태가 가능한 것, 즉 BPP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write, make, buy.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먹어봐야 알죠. 해석해보면 됩니다. 말이 안되면 안되는 거죠. she bought him a bike. a bike was bought for him by her. 힘을 주어로 한번 놔보시죠. 으악! 다시 쓰죠? 버려야 됩니다. 뱉으세요. 자, 오형식. 오형식이라는 것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 보유입니다. 목적어가 주로 가는 것입니다. 목적 보호가 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we call the dog happy. the dog is called happy by us. 이지로 써주는 것은 더 독이기 때문에 써주는 겁니다. call이기 때문에 이지로 써주는 겁니다. 현재는 현재.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 형식의 예를 꼭 갖추세요. 알겠습니까? 머릿속에 타임머신을 놓지 마시고 과거로, 미래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타임머신을 멈춰놓으세요. 문장에 맞도록 주의할 수동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ie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말 안 해도 아니까.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생략해주는 겁니다. we can see stars at night. stars can be seen at night. 바이어스. 바이어스 생략 가능합니다. 행위자를 모르면 당연히 못 써주겠죠. he was killed in the world by someone. 그렇죠. 어떻게 죽은지 알 수 없잖아요. 전쟁에서만 죽었다는 거 알잖아요. 슬프죠. 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또 암기해줘야 될 것입니다. 암기? 네, 보고 떠보세요. 그러면 귀관의 것이 될 겁니다. this desk is made of wood.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어부를 쓰는 것은 물리적 변화, 즉, 우드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butter is made from milk. from은 화학적 변화, 밀크의 성질이 발효돼가지고 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암기해두세요. from은 화학적 변화, of은 물리적 변화, 성질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다음은 수거처럼 암기하세요. he is interested in history. be interested in. 예고 넣으세요. 역사에 흥미가 있습니다. i am surprised at it at the news. 자, 그 뉴스에 놀랐습니다. 뉴스 듣고 놀랐겠죠. the mountain was covered with snow. be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야, 눈으로 텁혔었다. 잘 예언해 주십시오. 수동태, 너무 쉽죠? 자, BPP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주어가 관역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면 너무 좋을 텐데 나쁜 거면 어, 끔찍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굿락! 안녕하세요. 즐거운...